채리블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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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채리블렛입니다 애플뮤직 가족 여러분 저희 채리블렛이 미니 3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번 앨범은 가장 채리블렛다운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한 저희의 당찬 메시지가 담겨있는 타이틀곡 파워부터 다양한 수록곡까지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는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플뮤직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메시? 네 애플뮤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리블렛의 미니 3집 앨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채리블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